역전의 승부사, 오늘의 종가 매팅 종목 한 종목 선정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시장이 선택한 종목은 더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또 장 마감 직전에 고민해봐야겠죠? 두 분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사, 변영인 대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사실 반도체 쪽에서 발을 뺀 수급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장 안에서 선택한 핫 키워드 무엇일지 보시죠. 저희가 전일에도 다뤘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다뤄봤던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생각보다 연일 강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대표주 따라붙을까요? 후발주자를 선택할까요? 먼저 이성우 의사님,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기술력이 물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용화하기는 부족하고, 그리고 상용화 시기도 2030년 되게 멀리 남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붐이 된 거예요, 시장에서? 필요한 쓰임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쓰임처가 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이 쓰임처가 쓰일 만큼의 수율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전부터 다뤄진 기술입니다. 그 기술 안에서 유리기판이라는 점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판, 유기물을 활용하는 기판 부분을 유리로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 내구성 같은 경우를 구성하기가 힘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소재에 대해서 배합에 대한 부분, 비율을 계속 조정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는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는 층수를 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층수를 쌓는 역할을 할 때 보면, 구멍을 뚫어서 구리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술력을 기초로 해서 유리기판 또한 이 홀을 뚫는, 그 장비 같은 경우를 구현하는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쓸 수 있는 수율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는 파일럿이라든지 그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그렇고, 삼성그룹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 서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열, 그 다음에 전기가 많이 드는 사항들,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단계 안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쉽게 만들어내거나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수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인텔이다, 애플이다, 사가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관련주를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꼽는다면 필옵틱스가 보일 텐데, 오늘 추다주의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50위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무려 한 8거래, 9거래 연속 상승인데요. 진짜 상용화는 멀었어도 필옵틱스를 포함한 유리기판 테마주들,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수혜를 볼 수 있고요. 필옵틱스는 3월 말경에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Q&A에서 질문이 나온 게, 그러면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가 실제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 고객사 파일럿 장비로 납품을 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테스트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장비 구현을 한 건 맞고, 구체적으로 유리기판의 미세한 홀 같은 경우를 가공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가 끝나면 양산 장비단으로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선은 본업 같은 경우가 지금 디스플레이단, 2차 전지단, 이쪽의 장비 같은 경우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올해 본업의 턴 아라운드도 있는데, 신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말 정도, 내년 초부터 계속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고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고점은 아닐 것이다. 실제 수혜가 있고, 지금 파일럿으로 납품하고 있다. 필옵틱스 현재 주가는 2만 9,405 회장 중에 3만 1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오른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부여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비중 조절하면서 덜었다 샀다라는 전략을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일단락하고 다른 후발주를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여기에서 주가가 3만 1천 원 이상,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투자 경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고에 들어가면 주가는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같은 경우를 놓고 그 조정을 통해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거래된 시가 총액이 6,600억 정도인데 시가 총액 8천억 원 이상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필옵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물론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된다면 그 빌미로 차이시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그 조정을 오히려 이용해 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변용인 대표님도 유리기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물론 다른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게 기술 상용화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기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먼저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좀 과하고 현재에 대한 실적 괴리율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본다면 1분기에 대한 실적 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아직 이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좀 주목을 해보되 저는 전통적으로는 삼성전기 또는 SKC에 대한 양산 구현에 좀 더 주목해 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률들, 기관 상승률들을 봤을 때는 지금 YCKM이 오늘 좀 더 강하고 SKC가 15%대 그리고 삼성전기가 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삼성전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상승률은 더 있다. 그리고 SKC는 최근에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수급 기대가 좀 더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또 동박이라는 변수가 있죠. 그래서 2차전지에 관련된 노이즈 위시가 상승 탄력도에 대한 제한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소형주보다는 삼성전기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SKC의 양산 주목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SKC 가자 라는 의견 주셨는데 현재 SKC, 이 무거운 종목도 나름 1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동안 SKC 하면 저희가 동박이라든가 2차전지로 집중을 했었는데 유리기판 수혜를 지금은 더 모멘텀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승은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보다는 작년에 ISC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사업구조 재편을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겠다. 올해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 여기서 1차전지 소재 확장 부분을 유리기판이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 관점의 양산은 단순하게 말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고 이 부분은 2030년에 인텔이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SKC의 경우에는 2026년 또는 2027년도에 조기 양산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여쭤보고 있습니다. SKC 현재 구간 상승, 삼성전기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YC캠과 피로픽스, 오늘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다 같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성 의사님, 그럼 이 유리기판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사실 이 종목들도 하나씩 뭔가 더해지면서 발굴된 거잖아요. YC캠의 경우에는 오늘장 상가를 갖고 그럼 이 다음에 후발주를 찾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장이 선택한 이 네 가지 종목 안에서 플레이하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종목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이미 정해진 종목에서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고민을 해보고 싶은 게 기판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미드프레임이라는 도금 같은 경우의 형태를 하는데 이 역할이 유리기판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주들이 좀 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구성이, 유리기판이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시장 안에서는 종목들이 집중해서 움직일 텐데 우리가 전구체 배터리가 움직일 때 관련 소재라든지 이 종목들이 움직인 것처럼 유사하게 움직이다가 그러면서 다시금 일반적인 반도체 쪽이 부각이 될 때는 이런 종목들은 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목표로 드린 시가총액 같은 경우를 대입을 해서 그 정도 왔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정해준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매도할 만한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핫이슈 만나보겠습니다. AI발 전력 수요 폭증에 짜릿합니다. 전력 설비의 실적 발표까지 들고 갈까요? 아니면 오늘 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변영애 대표님, 전력 설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좋대요. 그리고 여기도 또 AI가 붙으면서 주가상의 퍼포먼스도 엄청난데 그럼 이번 실적 시즌에 우리를 배신할 일은 없는 건가요? 우선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지금 수급 측면이 너무 과하게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지만 작년 실적을 저는 이제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을 좀 감안했을 때 상승률은 저는 그렇게 크게 반영된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1선 기준에서 일진전기, 재롱전기가 90%, 78%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53%대, LX 일렉트릭이 3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외의 종목들을 보면 30%가 채 상승을 못했습니다. 안 한 종목도 있다.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강했어도 30%대 상승을 했는데 동종포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봤을 때에 대해서 시가총액 대비 한 40%에 대한 상승률이 좀 있다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10%가 좀 더 남았고 올해 2024년도의 수주량들을 우리가 다 종합을 해본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먼저 반영시킨 종목들도 좀 있지만 현대 일렉트릭, LX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가 반영 요소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기대감보다는 시장 자체가 지금 수요자 우선이 아니라 공급자 주도의 시장으로 좀 확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인상됐던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서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증가폭 이 부분은 또 다른 변수로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기준은 실적 베이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 외로 그래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깊긴 했지만 이 주가는 지난해 실적을 반영한 수준이지 아직 미래를 다 반영하지는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한번 HD 현대 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오늘까지 5월에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연봉 차트로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2023년 1월 첫 거래일에 내가 이 종목을 샀다면 현재까지 들고 있었을 때 5배가량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참 이거 계속 들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런 종목이 왜 내 인생에는 없을까? HD 현대 일렉트릭 아직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표님? 네, 우선 오늘도 20만 2천 원 신고가 경신을 좀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될지 보면 현재 상승폭이 조금 반납은 됐지만 그래도 19만 8,700원대 주가 형성을 하고 있다. 아직은 상방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수급적인 측면에서요. 그런데 다만 보유자라면 저는 입절가를 조금 더 높여가면서 추세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실적에 관련된 이견은 없는데 단기에 수급 유입 효과가 좀 더 강했다는 것은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덜 올랐던 그런 종목들로 저는 편입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지금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지금 한 18만 7천 원이 좀 이탈되지 않다면 저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만약에 내일 거래일도 좀 더 상승을 해준다면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입절가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물량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절 라인을 높여가면서 계속 들고 가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그와 함께 이 종목을 매도하게 된다면 아직 안 간 종목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이 전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선, 전기, 구리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많은 테마가 생겼거든요. 변영일 대표님, 아직 안 간 후발주도 있을까요? 후발주의 개념에서는 지금 실적 베이스에서 저는 대한전선을 좀 보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 최근 20 거래일 기준에서는 약 한 20%대 상승을 좀 했지만 올해 주중 배정의 위상 증자를 통해서 7천 원대에 발행됐던 주가가치 희성 요인이 주가 상승 연락을 좀 더 제한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최근에 미국발 수주가 한 2천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고 이 부분은 작년에 전체 미국형 매출 비중의 거의 절반 이상을 1분기 이내에 취득을 했다는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수주가 조금 더 열려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감안해 본다면 주가의 상승 연락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지금 과정은 주가가치 희성 요인에서 일정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따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저는 한 1만 3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연락은 좀 더 타 전력기기 주보다는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주대 실적 기대감 큽니다. 조금 더 들고 가보겠고요. 대한전선도 관련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어서 다음 시장의 특징을 볼까요? 오늘 짱 증권사의 호평이 떨어진 하나옵션입니다.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될지 두 분의 생각은요? 두 분 모두 다 매수 의견을 의외로 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10%까지 밀렸다가 현재는 6.85% 하락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 의사님, 이런 폭평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하나옵션 같은 경우가 증자를 단행할 때 해상풍력 사업의 진출에 대해서 자금 배정을 해놨었어요. 이게 하나의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1조 7천억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증자 대금 중에서 활용하는 자금은 3천억 같은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배정을 해놨고요.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매출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은 1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수에 대한 부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하나옵션이 들어서 이 사업부를 가지고 오는지가 핵심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난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우선은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2만 4천 원대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하나옵션은 매수 가능합니다. 하나옵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조정 씨 매수 의견 주셨고요. 우리 변영현 대표님도 동일한 의견이신지요? 맞습니다. 전체 비중을 보면 작년 실적 대비해서 이번에 해상풍력 플랜트 부분에 대한 양수 부분이 노이즈 이슈로 작용을 했고 오늘 낙폭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작년 매출 기준에서 7조 4천억 원 그런데 이 플랜트 부분이 지난해 매출 기준에서 한 6,800억 원 규모 수주당국은 한 9,500억 원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열려있던 시장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황이 열리는 우려감들이 실적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저는 노이즈 이슈 달라고 보고 있고 오늘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LNG선의 최근 수주 동향을 봤을 때는 25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주장국이 유입되고 있고 여기서 아직 방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고부가 선박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이익 개선 활용도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는 해상 또는 해상 플랜트의 어떤 실적 유입 효과는 이게 손실 기인 효과로 작용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 두 분 모두 다 조정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32%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2,742.58포인트를 코스닥은 0.34% 상승으로 전환되며 882.9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봐볼까요? 외국인 돌아왔는지 오늘 현 선물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시장 안에서 3,8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기관도 1,600억 넘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가는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어제 하락한 바이오의 고리는 끊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도체주가 살아났다라는 면에서 지수에는 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락의 고리 이렇게 끊어낸 것인지 또 내일은 삼성선자 실적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무엇을 봐야 될지 장바감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죠.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가 강했어요. 비차익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안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동시간대 대비해서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중심 수급이 흘러가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다뤘던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도 강세죠. 이 시장이 의미하는 바는 IT 업종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증설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강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처럼 지금 후공정, 전공정, 다시 HBM단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관련된 IT 종목이 시세가 약하다고 해서 너무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6조 기준으로 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립니다.